프리미어리그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가며 손흥민에 대한 특별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국가대항전 기간으로 선수들은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는 클럽들이 쉬게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없는 동안 더 바쁜 스케줄이 클럽 관리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이 주장으로 있는 토트넘도 이 휴식기를 적극 활용해 클럽이 직면한 위험 요소들을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조용할 이 시기에 토트넘 내부의 소식이 공개되어 현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제임스 메디슨이 올해가 가기 전에 부주장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인디펜던트를 통해 상세히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고 제임스 메디슨은 자신의 에이전트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충격적인 반응까지 전해져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메디슨의 운명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으니 계속해서 이 채널을 지켜보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토트넘은 연패에 빠져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열 경기 동안 패배하지 않으며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서 내비의 투자 부족이 드러나며 팀의 약점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다이어와 같은 이적 대상 선수들이 출전한 경기에서 포트넘은 연패를 기록했습니다. 팀의 나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연승 기간 동안 숨겨졌던 팬들의 불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이어나 요리시치와 같은 이적 대상 선수들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정리하지 못한 것, 데이니얼 레비 회장이 손흥민과 같은 중요 선수들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것 등이 논란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뜨거운 논쟁은 제임스 메디슨의 활약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메디슨은 첼시와의 11라운드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다가 넘어지며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교체되어 경기장을 떠났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제임스 메디슨은 2024년까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게 되어 토트넘에 큰 손실을 안겼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팬들의 동정보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메디슨은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여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코번트리 시티에서 유망주로 데뷔한 메디슨은 코번트리 시티에서의 경력 자체의 문제는 없었지만, 문제는 그가 SNS에 올린 토트넘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었습니다. 메디슨은 토트넘을 쓸모없는 클럽이라고 하며, 가레스베일은 유인원처럼 생겼다고 하고, 리버풀의 수아레즈가 그를 박살낼 것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이후 메디슨은 점차 주목을 받으며 7일 만에 레스터로 이적했습니다. 레스터시티가 지난 시즌 강등된 후, 제임스 메디슨은 이번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메디슨 영입에는 몇 가지 명확하지 않은 점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강등권 클럽에서 런던의 대형 클럽인 토트넘으로 바로 이적한 메디슨 때문에 팬들은 처음부터 우려를 표했습니다. 팀의 강등을 막지 못한 선수가 런던의 대형 클럽으로 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은 메디슨을 영입했고, 토트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가졌던 선수가 팀에 합류하고 주장단에도 바로 합류했으니 팬들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클럽은 별다른 설명 없이 이 논란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실제로 이적 당시 팬 커뮤니티는 시끄러웠지만, 손흥민의 활약으로 토트넘이 리그 1위를 기록하면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메디슨의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토트넘 내부 관계자라고 밝힌 익명의 제보자가 영국 언론 인디펜던트에 매우 자세한 내용을 공개했고, 팬들은 논란 반응을 보였습니다. 기사에서는 메디슨에게 주어진 특혜의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메디슨과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같은 CAA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었고, 에이전시는 클럽에 몇 가지 특혜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토트넘에 합류할 때 메디슨은 케인, 손흥민을 언급하며 클럽의 핵심이 되기를 원했고, 훈련 중에도 개인 시간을 할당받을 것을 요구하고 리더십의 자리도 요청했다고 하며, 에이전시의 개입으로 메디슨이 여러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폭로 기사 덕분에 토트넘 팬들은 그간 메디슨이 받은 특혜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메디슨은 팀 훈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추어 골프 대회 등에 참가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지켜본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난 주말 메디슨과 특별 면담을 진행한 후, 주장단체계를 재조정하고, 메디슨의 권한을 박탈했으며, 12월 중 대대적인 개편을 시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메디슨은 현재 상황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고, 해당 기사에는 추가적인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메디슨은 에이전트의 약속에 따라, 부상에서 회복된 후에도 부주장직을 계속 수행하길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단호한 태도를 보이며, 토트넘이 이미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하며, 메디슨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강력한 리더십에 반기를 들 수 없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메디슨은 본래 강등된 레스터시티에서 뛰며 커리어 전성기를 낭비할 뻔했지만, 현재 토트넘에서 부주장까지 하며 인생을 완전히 역전한 케이스입니다. 토트넘 하스퍼가 어려운 시즌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제임스 메디슨의 태도와 전문성 문제가 팬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토트넘 현지 팬들이 모이는 레디트 커뮤니티는 이 문제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하는 활발한 포럼이 되었습니다. 몇몇 댓글은 커뮤니티의 큰 지지를 받아 팬들의 일반적인 의견을 분명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댓글은 이 어려운 시즌에서 메디슨이 팀의 중심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팬들은 손흥민과 로마엘로의 조합을 더 신뢰하며, 이것이 팀을 이끌 충분한 요소라고 봅니다. 이 댓글은 또한 강등권 팀 출신인 메디슨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더 명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메디슨은 손흥민처럼 팀에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레디트의 다른 댓글들은 메디슨이 영국인이기 때문에 디어와 같은 다른 선수들보다 오대받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것은 토트넘에서 선수관리에 있어 특정 국적 선수에 대한 편견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댓글들은 클럽의 인사관리 방식과 일부 선수들의 태도에 대한 팬들의 깊은 불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재능은 있지만 태도와 행동에서 전문성이 부족한 메디슨은 토트넘이 직면한 더 큰 문제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클럽은 선수들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식을 제고해야 하며, 특히 태도와 팀에 대한 헌신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레디트의 팬들은 다니엘 레비 회장이 손흥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레비가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불공정한 가격으로 체결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이전 계약 시즌과는 달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레비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팬 커뮤니티에 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손흥민이라면 부주장부터 회장이 이르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클럽 토트넘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해 트로피와 개인 성적에 집중할 것인가? 이것은 손흥민과 토트넘 팬들이 심사숙고해야 할 어려운 결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팬들의 감사 인사는 그들이 클럽에 대해 갖고 있는 헌신과 사랑의 정도를 보여줍니다. 클럽과 선수들은 이러한 피드백을 경청하고 평가해야 하며, 이것이 가장 충성스러운 팬들의 생각과 감정을 직접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 하스퍼의 회장 다니엘 레비와 관련된 문제는 또 다른 중요한 화제입니다. 레비는 현재 팀의 주요 선수인 손흥민과의 새로운 계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 계약은 기존 계약보다 약간 더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계약은 겨울 시즌이 끝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손흥민이 팀 내에서 점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레비의 제안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이 세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개인적인 야망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력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자신감과 결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손흥민이 단순히 우수한 선수일 뿐만 아니라, 클럽의 경영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레비는 회장으로서 큰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많은 큰 클럽들이 손흥민에게 관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그를 설득해 새로운 계약에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는 단지 더 높은 급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신중하게 고려할 팀의 미래에 대한 명확한 전략과 비전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은 손흥민과 팬들에게 큰 질문을 던집니다. 손흥민이라면 토트넘과의 긴밀한 유대를 유지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클럽으로 이적해 트로피와 개인적인 성취에 집중할까요? 이 결정은 손흥민의 경력뿐만 아니라 토트넘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클럽은 손흥민과 같은 재능 있는 선수를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팀을 구축하는 것과 관련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팬들의 의견은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관중이 아니라 클럽 주변 커뮤니티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그들의 지지와 피드백은 선수와 경영진에게 결정을 내리는데 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팬들의 감사 인사는 클럽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나타냅니다. 이는 각각의 팬, 각각의 댓글, 그리고 각각의 지지 행위가 선수뿐만 아니라 클럽 전체에게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